소위 구원파라고 말하는 교파 3개가 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디격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구원파라는 게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권신찬 목사와 사위 유병헌 두 사람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설립했고 박옥수 목사 쪽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두 개의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병헌파에서 세모스코알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일에 대한 충돌로 이호한파가 분리해 나가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설립해서 현재는 지금 3개의 교파가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병헌파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의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이호한 목사 쪽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 두 곳은 지금도 꽤 큰 교단으로 성장해서 수십만의 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구원파 형제들이 일반 교회 신자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기성교회에서 구원파로 가시는 분들은 일반 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찾다가 찾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신천지 같은 사이비로 안 가고 그나마 거기로 갔으니까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사랑 교회는 여기 3개의 구원파 모두에서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보면 장갑리 교회의 교인들보다 훨씬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도 남달랐던 분들이에요 수 년 동안 자신의 수입 전부를 교회에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분 월급 받으면 받은 즉시 100% 교회에 그렇게 그런 헌신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는 또 그곳에서 사역자로서 목회를 하셨던 분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이 본인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갈 만큼 그 구원파 상단에 계셨던 분 이분들 모두가 정말 뜨겁게 신앙하신 분들입니다 허투루 하신 분들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애태우면서 그 구원파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다 드렸던 분들이 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인간관계에서의 부딪힘과 실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사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구원파분들 또 저희 교회에 오신 구원파분들은 한결같이 잘못된 구원의 교류와 그 비성서적인 종말론적 교류 때문에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은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겠지만 그 구원파의 세대주의 종말론,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7년 환란의 허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성경의 예언들을 검색해서 꼭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반 교회는 성경에 나온 침내를 세례로 바꿔서 하고 있죠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의미로 구원파는 물에 잠기는 완전히 잠기는 그런 침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성서적이죠 이것이 바른 성경의 진리죠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성교에서는 아 저기 침내를 주니까 이단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담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침내야말로 성서적 진리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데 구원의 교류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정직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읽어본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지 몰라도 나의 행위가 구원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정말 그럴듯한 복음이에요 귀에 달콤하게 짝이 없는 그런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주로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교사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이 망치로 친구의 머리를 때려서 피가 철철 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친구 머리에 피가 나더라도 너희에게 죄가 있어 없어? 질문 받은 아이들이 아무 망설임도 없이 죄가 없어요 그렇지 그 죄가 다 없어진 거야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거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것인데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나 너 모두가 그렇게 믿으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잘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미 모두 다 사해 주셨으니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구원파는 아니에요 우리도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구원파의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회개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구원파도 있고 우리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구원파도 있는데 그 회개합니다 그걸 들어보면 그 회개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죄의 용서는 이미 과거의 영원한 속죄로 단번 속죄로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나 고백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반성문 같은 거 쓰는 거죠 구원을 위한 회개는 과거에 최초의 한 번이면 좋다고 살면서 죄 지었을 때 하는 회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들어보면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뭐냐 우리는 회개합니다 안 합니다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어쨌든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분들이 아 여러분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죄 집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저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대속되었다 맞아요 모두 다 대속되었죠 그런데 그건 주님 편에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편에서도 행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대속이 끝까지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죠 우리가 중도 하차에 버리면 구원을 잃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기차 탔는데 중간에서 내려버리면 대전에서 내려버리고 다른 데서 내리면 목적지에 도착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죄를 지읍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믿음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그런 거짓 평안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은 이미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서 죄 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여러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나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아파야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돼 있는데 구원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주신 구원에 대한 그런 넘치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능이 전혀 다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교리가 마음의 평안을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정말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양심의 울림이 있게 됩니다 그건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성령의 호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눌러 앉아서 그냥 거기 목사 설교만 듣고 직접 성경을 읽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만끽하면서 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대부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해요 구원파에서 목회 사역을 하셨던 어느 형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오래전 김정남은 2001년 도쿄에 디지랜드 방문하려고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들통나서 추방이 되어 김정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위조된 여권으로 북한 내에서는 우와 동무 일본 여권 있네 부럽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위조된 여권으로 일본 공항에서 적발되어 추방당했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분명히 북한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일본 여권이 있다며 자랑은 할 수 있어도 일본에는 못 간다 위조된 구원 나 역시 이전에는 죄사함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죄사함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죄사함이 죄를 짓고도 무조건 은혜로 사암받는 죄를 짓고도 무혐의 처분받는 마치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으로 여기면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나와 많은 지인들이 일생을 들였던 구원판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사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외친다 정답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조경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위조된 구원이다 마치 위조된 여권이 북한에서는 인정받을지라도 일본에서는 들통나듯이 위조된 구원으로 자기들 소속된 교단에서는 인정받고 교단에 충성하며 교주를 높이고 교주의 늘 했던 말을 수십년째 되풀이 들어도 감탄하는 척해서 교주의 인정을 받고 한자리씩 차지해서 이 땅에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보장받아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죄사함이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죄사함의 구절만 보인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서와 게시록에서 환란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도무지 어려워서 환란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또 하나의 색안경을 끼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진리가 아니다 위조된 여권으로 일본을 못 가듯 위조된 구원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를 알지 못해 사탄을 경배한다 그냥 죄사함이 만능 열쇠인 줄 알고는 위조된 구원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늘 변함없이 성경을 통해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그 진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대신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교리를 선택하는 넓은 길로 당연하게 걸어가는 군중심리에 익숙해진 사람들 무엇인가 심오한 것을 깨달아야 신령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 주신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 죄가 다해졌으니 나는 믿음으로 산다며 입바른 소리를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로 자기를 살찌우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도 당당하게 영원한 속죄를 외치는 이들은 온 인류가 마지막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 영원히 버려질 것이다 게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말씀을 읽어도 교리의 색안경을 끼고 보니 자기들은 환란전에 휴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상관없다 여기고 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벌거벗은 채 바벨론의 포도주에 있어도 취한 줄 모르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몰살당하듯 마지막 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일에게 임하는 환란의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익숙하게 믿어온 터전을 지키기 위해 능숙한 말바꿈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은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다 니골라당의 교리 영의 구원받았기에 육의 죄악은 한 번 받은 영의 구원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사상이 퍼져버렸는데 사람들은 환호하나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주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구원만 받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천국이라는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고 계속 그런 말씀만 수십 년 듣다 보면 믿음의 행위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다 구원만 받으면 계명을 어겨도 은혜로 다 가려워진다는 속삭임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의 말장난이다 은혜는 죄를 가리우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다가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은혜다 구원파에서 평생을 신앙하시고 거기서 사역하셨던 우리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 형제님의 진실한 고백이 정말 구원파 형제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파 성도님들은 로마설을 최소 10번 이상 읽은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쇠뇌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교리에 맞춰서 이해하니까 이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은 자꾸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죠 자기가 피우고 싶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는 피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끊고 싶은데 끊어져요?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산 게 아니라 다른 곳의 의지에 굴복하면서 산 거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친 뉴스를 보죠 젊고 잘생기고 돈 많고 남부러 올 것 없이 다 가졌는데 마약에 중독돼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보면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서서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물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중독돼 있으면 이것이 죄라는 인식이 힘이에요 죄를 자꾸 반복하면 죄를 끊어야지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힘이 없어요 그냥 반성문 한 장 쓰면 되니까 죄가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과거에 정말 회개를 통해서 완전 속죄를 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 단복한 속죄 다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회개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끊으려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굳이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죠 반성문 한 장 내죠 하지만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조차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니까 우린 다 악한 존재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만 붙들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한데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혼동이 된 그런 비빔밥 같은 신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무슨 뭐 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개명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죠 죄사함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죄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승리하라고 죄사함의 복음을 주신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젠 에라디아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자꾸 거꾸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를 속박한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다 그것은 행위구원이다 단번 속죄는 영원한 것이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끄는데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가장 가벼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내려 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양심을 계속 속이면서 평안을 어디선가 막 찾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지시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그런데 그냥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려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쉬려면 멍해를 예수님과 함께 매야 돼요 그래야 쉬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쉬게 돼요 영혼이 쉼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정말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얻으려면 뭐하라고요? 멍해를 매라고요 그저 아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영혼한 속죄를 얻었다 그것만으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게 복음인 것 같죠 내게 쉼을 주는 것 같죠 만족을 줘요 자유함을 누려요 정말 감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코 그 복음으로는 참된 안식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바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한 걸음씩 걸으면서 살면 사탄이 속삭이거나 또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건드려도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사탄에게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스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저는 약한데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이걸 해결하는데 기도하자마자 그 전엔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매번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강구하자마자 악한 세력이 소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주장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로마스 6장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주 있어야 합니다 죄가 나타나는 곳마다 성령은 죄를 소멸하는 불로 나타납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죄를 이기면 그 과정에서 죄가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는 것은 왜 집니까? 왜 마귀에게 죄에게 집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참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험이 강하게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내가 정말 이기고 또 이기면서 내 죄의 성질은 약해져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도말되어 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애초에 사탄의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술집에 들어가면서 아, 나 술 안 마셔야지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술집에 앉아가지고 난 술 마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면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처음부터 사탄의 땅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건 죄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겠어요?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해야 해요 내가 사탄의 땅에 발을 들여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영역이거든요 사탄의 영역이라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의 영역인지 이미 알고 들어갔어 왜? 사탄의 영역인지 알면서 왜 들어가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정욕에 이끌려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지 마세요 저 지금은 사탄이랑 좀 짝짝꿍 좀 할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아 이거 아닌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사모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해올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자신을 저주하는 무리를 보면서 복수의 그 저주 대신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 순간 원한의 고리가 끊어지고 저주는 은혜의 담배로 역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분노에 차서 정말 독화살 같은 말을 내뱉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잘못 믿고 있으면 승리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믿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정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구원파 형제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뭐 구원파는 이단이야 그렇게 정죄하면서 구원의 교리는 구원파적인 복음을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 구원의 교리가 너무 달콤하니까 너무 안전감을 주니까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 뿌리 내렸어요 아니 사실 구원파의 교리가 전해져가지고 기독교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구원 교리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통개신교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가 뭐예요? 성도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믿기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으며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칼빈주의의 이 구원의 교리하고 구원파의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거기서 배운 거죠 구원파가 오늘날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가지고 이 성경이 중세시대처럼 다친 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면 아니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야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왜 이렇게 의심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이니까 질문도 못해요 그저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그냥 흡수하고 자기가 읽기 좋아하는 그냥 그런 구절만 읽고 말씀 묵상 같은 그런 큐티는 활발한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갈급해가지고 어디로들 다 가요? 공부방, 성경 공부방 전부 신천지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니죠 이제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로서 행위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걸 뭘 강조합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제 안심해 매주 교회 갈 때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파보다 더 많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성수입니다 두 번째 헌금과 십일주 잘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해야지만 진짜 성도입니다 이걸 잘해야지만 당신이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무척이나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또 강조하는데 뭐예요? 술, 담배, 제사 이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훌륭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일성수해라 헌금 잘해라 맨날 전도 열심히 하자 이거 잘해야 구원이다 또 술, 담배하는 사람은 난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놨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목에 내 칼이 들어와도 나 제사는 못 드려 그러면서 가족들과 전쟁 불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 행실은 지극히 이기적이면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드리겠다고 오히려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로는 구원 못 받아요 종교생활은 이슬람이 더 잘합니다 정말 의로운 삶에 대한 그런 갈망 그런 추구는 율법주의로 취부해버리고 아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아 그건 행위구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본성이 악한 죄인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런 패배의식이 만연한 채 그저 진짜 행위적인 그 몇 가지 것을 잘하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오늘날 잘못된 그 칭이론 이것이 마치 종교개혁의 유산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연적인 결과로 은혜는 완전히 값싼 싸구려로 전락해버리고 구원파를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는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큐티를 해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좋은 표현들 좋은 말씀들 그냥 거기 그래서 내게 감동 주는 밑줄이나 긋고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그냥 거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위기고 이 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부패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이는 오히려 미래적인 겁니다 인류 최후의 그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경험도 칭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미래 계속 진행되는 것이 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수차례, 수십여 차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으로 의인이라 이렇게 칭의의를 받죠 이것이 칭이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다 이거죠 나의 주인이, 나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외부적인 표시로 드러낸 행위가 뭐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역시 칭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 그게 뭡니까? 칭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처럼 이제 침례를 받은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침례라고 했어요 이것이 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칭이에요 왜냐하면 칭이는 단순히 사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어떻게 사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칭이는 그리스도인 삶의 전 과정, 과거, 현재, 미래 다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칭이를 받고 그 다음 성화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구분해 버리면 아 칭이에서 구원 다 완성됐어 난 칭이에서 다 구원 받았어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성화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성화는 칭이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칭이와 동의어예요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기능이 다른 것이지 이것을 계단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칭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의로운 삶을 살라는 요구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요구가 칭이 안에 들어 있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오염을 계속 피하고 고룩하게 사는 현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걸 분리시키는 오늘날 기독교회와 구원파의 가르침은 그 신자들의 삶을 너는 이제 의로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 사법적인 선언에만 만족하게 만들어 버리고 실제로 의로워진 실체는 없어요 너는 의로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넌 칭이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런 사법적인 선언은 난무한데 의로워진 실체가 어딨냐고요 실체는 없는 그림자 신앙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칭이가 실현된 모습이에요 따라서 성화의 실체가 없는 칭이만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칭이가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을 칭이, 성화, 영화 이런 단계로 이런 과정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나아가는 것보다 삼각형의 새 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겁니다 성화를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하늘나라의 상급 정도로만 이해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하늘 가서 다른 사람들은 멸류관을 써도 나는 뭐 개털 모자면 돼 아, 다른 사람들은 정말 황금집에 거해도 나는 초가집에 거해도 괜찮아 그게 어디야? 하늘인데 이런 식의 상급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신앙생의 심각한 오해가 초래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과 신학의 부패가 이래서 만연해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그냥 뭐 이 정도 상급으로 나는 만족하란다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이 어느 교단이든 칭의를 강조하는 교회든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든 어느 면을 강조하든지 간에 칭의와 성화의 올바른 이해가 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산다라는 이것은 믿음으로는 칭의, 산다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합해진 말이 믿음으로 말미야마 산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뭐 교회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운동이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의 회복 운동입니다 진리가 바로 서야, 진리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나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속삭임에서 떠나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회복함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저희 예사랑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회계, 고룩, 재림 운동을 하면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갈라데아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하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하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칭의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 칭의를 두여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정하여서 우리의 실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명을 성령의 도움으로 지킴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장황한 신학적 사변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역 경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주님의 고귀하고 값진 희생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진리의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이례적 죄사안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그 헛된 파벨론의 포도주에 많은 이들이 취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파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을 국률이 여기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크게 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다메색 도상의 바울처럼 가다한 길을 돌이키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길 바라시오니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거짓된 교리로 속임당하지 않고 재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회개 거룩 재림 운동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Özdemir 그 algunas 두 가지가 여러분도 hospitals 아멘 inn 엔 시끈 여 Và 제